그쵸? 됐어. 우리 3만명이 다야, 면파워가. 뭐라키야? 어? 4회사? 에이. 어, 잡아야 돼. 컵특유 광신도. 이 새끼들이. 다가왔어. 66% 쪼매만 더 나보까지 했고요 봉쇄하면 딱 되겠는데 점순 어 됐네 동맹 안껴도 돼요? 돈이나 뜯자 돈도 없는데 끝 어? 아 이거 클레임이구나 다행이다 깜짝 놀랐는데 자 반란 맞고 끝내죠 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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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레벨 찍고 뭐 찍을까요 행정 묻지도 따지도 않고 행정 뭐잉? 044 와누라 다 털어놨는데 좀 쌓이질 않네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나는 좋아 예니 체리 나는 좋아 예니 체리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피에랑 최압파 이라크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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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아 오늘은 뭐 여기 마저 먹고 카라 쪽 인도 쪽으로 가면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도를 뺍시다 오스만 확장하라 세수를 높여라 건설비용 건설비용 건설 시간 건설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건설하기 직전에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무역은 이제 조금씩 들어오네요 이제부터 크림이랑 알레퍼랑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송에서 현재 67% 어 돈 생기면 여기 무역로 업그레이드 좀 해주자 항만 그리고 코어는 아직 안 만들고 있고 항의정 2개 찍어야겠죠 갑시다 랑스 랑스 프랑스 프랑스만 동맹 해놓을까요 나중에 스페인 뗄때도 좋으니까 동맹 안하고 싶은데 일단은 계좌만 해놓자 프랑스 고리글 부디 왜 이렇게 없어 제니처리 오우 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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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콥트교도 딥미를 줄 수가 없나보다 시합하는 되나 원래 딥미 줄 수 있는데 고위층이 이겨도 어? 행정 좋은가? 까요 16두컷 445후계장 알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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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타 제타 땅 뜯기 땅 뜯기 안 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헝가리 땅 뜯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제노바 땅 뜯기 마트레가는 되네요 오케이 굿잡 퓨레이 고 저는 평화주의자라 같이 안팹니다 웬만하면 말로 말로 써 말로 되면 굳이 떼일 필요 없잖아 카라가 끝날 것 같은데 유전이 96년 10월달 아 한참 남았네 이메리티나 이메리티나 아 모스크바가 들어오네요 몰다비아는 폴란드 헝가리는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면 들어오는구나 할만한데 딱히 때릴 데가 없으면 어제 맘루 끝났기 때문에 때릴 때가 아 아니다 무샤샤 무샤샤가 있네 일단은 놀지 말고 갔다 올까요 깍게둘키와 어서오세요 이분 알라비의 철학 이분 알라비의 철학 아 아 무샤샤 이던정하고 가가가가 전쟁세금고 무스 이게 준주가 아니라서 그걸 못 주는구나 딘미한테 잠깐만 일단 개종은 하지 말아 보자 계정해버릴까 여기만 있어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컵틱인데 뭐 어차피 저기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같은데 카라랑 통행권 같은 걸 얻어가지고 만토바 한가리 동맹 아장으로 지나갈 수 있나 안되잖아 적게 병력이 있다고 어디 어 안되는데 자 자 금교적장 감소 개발도나 올릴까요 대부분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들어가잖아 용병 고용병 용병 고용병 안 돼 아 이거 뺏기겠다 이거 다 뺏기겠네 못 먹지 않나 이거 소쿠카아 아 귀찮은데 소쿠카아 이왕 왔는데 그쵸 바스라 가자 아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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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만 못 떴네요 빨리딨네 다음은 어디냐 시마르 샤메 샤마르 무샤샤 아잠 아잠팀으로 노가이네지드 노가이네지드 카라가 6년 이메리티나 먹을까 모스크바가 안들어오면 아니면은 유럽을 한번 더 때릴까요 헝거리 쪽 폴란드 만토가 별거 아님 베네치아 베네치아 하나 때릴까 베네치아 하나 때릴까요? 베네치아 하나 때릴까요? 네지드 예멘 오만 야스 호름 너무 많은데 예멘 오만 예멘 오만 호름 세진 않은데 베네치 하나 때리자 코드 안 박히네요 물샤샤한 데다 주고 일단은 행정 비용을 지금 아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먹이는 방향으로 하고 코어 생성 비용까지만 찍고 아 먹혔네 핫빙 돼버렸네 어 율법을 안정도 1 좋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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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요 종상주의 사회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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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들은 나 반군 국가전복 트랜스벤니아다 주세요 주세요 give me give me 왜 안주는 거야 왜 안주는 거야 좋네요 잠깐만 이거 프랑스랑 동맹을 먼저 하고 일단은 잠깐만 여기 갈 준비할게요 아 이렇게 쪼개지면 좀 편하죠 숭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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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 램퍼가 좀 부족하니까 개발도를 램퍼에 투자를 합시다 빨리 먹어라 49프로 아이씨 어? 어? 잠깐만 몇 번을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절반의 확률인데 무사샤가 부자가 됐네 아 폴란드가 돈이 포장했어 어? 위협? 딱 안 돼 동맹이 딱 모자라 평판율을 했는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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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토바 아까 때렸어야 됐는데 배가 몇 척이 냈을까요? 배니치야? 괴리 20개 여긴 대형선이 4개가 있으니까 이기겠지? 제타 알바니아 알바니아 알바니아를 때리면서 제정부 용분도 때리면서 베네치아는 기사단 불러서 패자 아 베네치아 치고 또 알바니아 또 불렀다 또 치고? 글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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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음... 새끼들 배가 후잡하네 마그나스 그럼 해외 파일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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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나스 파일렙 파일렙 렙 한참 감사합니다.